전 나무의 영화 뭔지? 이 노래 무슨 소리가 아닌데? 나 모르겠는데? 아 원래도 안 돼 아니 그거 그 영화 제목 그냥 발토를 잘 못 좋았어? 아니 아니 한 방에 털이 있어 그리고 막퀄다 털이 이상하지 않을까? 하하하하하하하 저는 전혀 전혀 또 멀리 편도 될 것 같은데 뭐? 한 번 어떻게 봐? 내 여보? 한 번 어떻게든 말이야? 그럼 뭐 씹은거야 그럼 이제 해도 될까? 이거 할게 많아 자 해석 한 명씩 해 볼게요 통과 못하면은 자 이렇게 통과 못하면은 다음 시간에 제시험 보고 다음 시간에도 통과 못하면은 구두 제시험이죠 그리고 제시험 제가 한 번 줬는데 또 통과 못하면은 이제 그때는 씁니다 계속 못쓰네 아 나 말하는게 너무 싫은데 안좋아보여 나 통과 못하고 통과 못하고 아 뭐 자꾸 씁니다 자 소니부터 해보자 4번 문장 The problem however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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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책임감이 책임감으로 수반되면 뭐가 안겨서 수반되면 어떤 책임감으로 수반되면 책임감으로 수반되면 주은이 3만 원작 해볼래? responsibilities important 필요는 없기 때문에 중요하죠 because in the loss 허락했다? 좀 더 공부해보세요 선생님 한 번만 다시 해보세요 한 몇 시간씩? 이것은 우리 건강으로 허락하기 때문에 필요한 현리함이 아니라 현란 때문이 아니라 자유롭게 필요하기 위해서 계속 이거 해석을 좀 잘해 줬어야겠죠 소습을 할게요 자 테스트만 보는거에요 소습을 안하는거에요 지금 이것만 하고 할게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지수만 하고 끝낼게요 7번 수업할 때는 이제는 예전에 예전에 해석을 이렇게 내가 다 해줄거나 잘 안해줄게 그게 너무 시간낭비 같아가지고 포인트만 딱딱 잡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을 1번 환자부터 차별화도 나갈게요 언제 풀이든 뭐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자 자 디스카운트하면 뭔 뜻이죠 무시나가다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시 되다라고 쏭의 형태를 쓰죠 뭐로써? 자 자 it does not deal read 되어있네요 deal read on a movie죠 다루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래요? important important 중요한 생존하던 과정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또 뭐이기 때문에? 쓸모없기 때문에 그러죠 자 but this is profoundly misunderstanding profoundly what 뜻이에요? 심각한 심각한 뭐에요? misunderstanding 뭐해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play is 뭐하세요? 중요하다고 하네요 뭐 때문에? 쓸모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거든요 그래서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해줘야되요 쓸모없어서 중요하다 또 뭐하기 때문에? 어 행동하도록 허락해주기 때문이죠 지금 뭐 왔어요? 널로우스 몇당 식동당 오염식 목적어 목적격 구워 그리고 목적격 구워 뭐 썼다? 뭐 썼다? 뭐 썼다? 공부정당 이거죠? 자 그 다음 사실 이거 오염식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다 알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죠 눈에 잘 안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뭐가 나왔어요? not a 법 b not a 법 b 뭐인 뜻이에요? a가 아니라 b 뭐가 아니다 뭐 때문이 아니라 편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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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에 필요성 때문이 아니다 뭐이기 때문이래요 뭐이기 때문이래요 풀어가 위기 때문이 아니고요 표가기 위에서이다 돼있래요 뭐를 우리의 언제를 자유롭게 표가기 위에서 뭐야 그러지 그렇기 때문이다 자 뮤지션스 플레잉도 있죠 자 이거 눈법이 이거 어빙이나 이런 것들은 초록색으로 하고 문법 관련된건 궁금한데요 그렇죠 자 지금 봉사 나왔죠 봉사가 나왔다고 하고 동사자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되게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no longer feel 여기 동사 그래서 주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뭐가 좋아요 위시션스가 주어 no longer feel이 동사인데 여기서 주어가 하나 더 있네요 또 뭐가 좋아요 야플렉스가 주어겠죠 그래서 여기 또 플레잉이 뭐로 써야돼요 반드시 동사로 써야됩니다 플레잉이라고 쓰면 주어 동사로 그래서 뮤지션들 업데이트 뮤지션들 업데이트 뮤지션들 업데이트 뮤지션들 업데이트 뮤지션들 업데이트 뮤지션들 업데이트 뮤지션들 혹은 운동선수 어깨운수들 계약한 운동선수들 거기에 엘리트 팀에 사는 거 no longer feel 뭔 뜻이에요 더이상 너무하지 않다 더이상 뭐하지 않다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뭘 느끼지 않아요 그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인스타 아 우리 문장 펼쳐주세요 한 번에 아까 뭐에요 우리가 중요하다 돼있죠 중요한데 그러나 라고 해서 뭐하세요 내용이 다른 내용이 나와야겠죠 문제가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하고 좋은 건데 그러다 문제가 시작되나 이렇게 내용을 이용해서 뭐할 때 그 프로페셜이 되었을 때 직업이 되었을 때 되겠죠 어떤 직업 external 뭐지 external 외적인 보상을 가지고 또 그거를 책임감을 가지고 that is interrelated interrelated 이것이 수반하는 보상이나 책임감을 가진 직업이 되었을 때 무엇이 도전이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질 케이스를 요번에 예시로 두가지 뮤지션과 닷플렉스 그런 유형이거든요 친구들 좋아하니까 연자들은 자 instead 덕덕보다 대신에 they start feeling 그들은 시작하는데 뭐를 느끼고 시작하고 뭘 느끼해요 이제 기술이 뭐가 됐어요 뭘 느끼고 뭘 느끼기 시작한거죠 기술이 처음 된거 뭐로써 다른사람들 뭐에 그들에게 하나 물어볼게 there 대명과 누구같은 그 뮤지션들이 아닙니다 서스페션들이 다 알 수 그래서 대명과 대명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일어났을 때 뭐하는거 대신에 인스타드 업무는 당연히 순자가 뭡니까 전지사죠 그니까 뒤에 뭐가 왔어요 본명사가 왔죠 뭐하는 것 대신에 자 뭐야 의식의 어떤 자유롭게 또 노력하는 것에 심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게 무슨 얘기에요 대신화타 정신이 없어요 내용이 어렵지 않죠 대신화터 같은게 뭐요 뭐 그죠 능력이 쓰이는 것을 말하는거죠.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의심의 흐를 자유롭게 허락하는 것을 대신하는거에요. 의심의 흐를 자유롭게 허락하는 것을 뭘 얘기하는거에요? 뭘 얘기하는거에요? 주어 노는걸 얘기하는거에요. 노는건 뭐에요? 키워박없이. 막 놀아야되는건데 기술이 뭐에요? 다른데요. 쓰여지면 더 이상 느껴져야되요. 안 느껴지거든요. 그것이 일어났을때 심지어 놀이는 뭐가 된대요? 감옥의 철장의 얘기가 됩니다. 주제는 이거 뭘까요? 한국말로는 얘기에요. 놀이를 얘기하죠. 놀이의 긍정적인거 부정적인거 긍정적인걸 얘기했죠? 긍정적인걸 예외했는데 뭐에요? 부정적이 될 수 있는 창문의 요상. 케이스 얘기에요. 굳이 주제하는데 뭐에요? 부정적인게 언제 부정적이냐? 직업하고 뭐가 됐을때 관련이 되었을때죠. 직업에 뭐가 났다면 우리의 뭘 얘기하죠? 어떤 가치를 얘기해요. 부정적이냐? 직업과 무관할때 우리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됩니다. 이거 가려다. 이렇게 가르침. 이렇게 가르침. 이렇게 가르침. 이렇게 가르침. 이렇게 가르침. 이렇게 가르침.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적응이 됩니다. 우리 5강에서 가장 적응을 빨리 하는 생각이 특강이 돼요. 너? 너? 너 태양 계속 보고 있어봐요. 적응을 왜 이렇게 해? 태양은 다 뿌린 게 아니에요? 너무 근처스러운데? 그러면 뭐가 있을까? 모바일이 아닌 것 같아요. 유관 아닌 것 같아요. 뭐야? 너무 너무. 적응이 아닌가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적게도 되죠? There is optimal. optimal. 최적이 되죠? 뭐가 있어요? 최적이 어떤? 정도가 있다면 뭐에? 어떤 감정? 어떤 감정? 어떤 감정? 뭐 학습중진에 필요되는 감정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데 There is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집중 안할래요? There is은 승략할 수 있겠죠. 왜? 집중 안할래요? 집중 안할래요? 물론 승략 안하지만 극단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oo much or too little 리뉴스일 수도 있네요. 주어가 뭘까요? 그거는 대답이야. 뭐 맞지? 그럼 그냥 한 단어로 해준다는 거예요. much나 little이 주어가겠죠. 누구라고 왔을까? 두 가지가 주어가 되겠죠. 근데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게 아니라 이게 뭐가 왔어요? will you see s라고 뭐가 왔어요? s가 붙었죠. 왜 붙었을까? much와 ㄹ이 뭐 지급한다는 거예요? 단수 지급해요. 왜 단수 지급해요? much나 ㄹ은 셀 수 없습니다. much나 ㄹ은 셀 수 없습니다. much나 ㄹ은 명단으로 쓰이는 경우에 명단으로 쓰일 때도 뭘 지급한다? 셀 수 없는 단어도 지급해요.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것은 뭐 한대요? 줄인다고 한대요? efficiency 무엇이예요? 효율성이 efficient 하면 효율적인 이유니까 efficiency 명단으로 효율성이 있죠.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주인다고 하고 this is why 되어 있네요. 학생들이 this is why 와 this is because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요. 왜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쵸 뭐가 결과에요? why 그러면 because는 그쵸 원인인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this is why는 결과인데 그냥 이거를 수으로 바꿔서 수으로 바꿔서 그래서 무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말이 되면은 this is because 너무 이게 때문이다 해서 더 원인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유래요. 어떤 이유래요. 어떤 이유래요. 여기에서 무슨 뜻입니까?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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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는 y에 대한 주어 뭐요? 이게 주어고 이렇게 동작이 되는 여기죠. 자 TRIVER는 뭔데요? TRIVER 원래 명사로 방아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아쇠가 뭐예요? 방아쇠가 딱 당기면은 총알이 좀 날라가죠. 이걸 촉발하라고 이렇게 발색시키라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뭐요? 영화, 책, 음악 같은 경우는 이 감정을 촉발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쉽게 뭐냐? 기억되어진다. 이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되어지니까 반드시 뭐 써야 된다? 그렇게 써야 된다. REMEMBERSEMENT ME 틀린다. 자 BEST RESTING THE LIFE ONLY TO MAKE YOU ALL HAPPY 이건 빈칸을 안 뚫었거든요. 너무 그냥 맑고 같아서 주어는 뭡니까? BEST RESTING THE LIFE ONLY TO MAKE YOU ALL HAPPY 동사는 MAKE YOU는 목적어 BLOCK는 목적의 구간 THINK는 두 번째 목적의 구간 TRY는 세 번째 목적의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MAKE 뒤에 뭐가 해야 됩니까? 목적의 구간에 사역동사가 쓰였으니까 동사, 원형 세 가지가 나야되겠군요. 자 ONE OF MY HIGH SCHOOL TEACHERS REMEMBERED 자 뭐뭐 중에 하나네요. 이거는 동사의 시절과 과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뭐뭐 중에 하나니까 두어로 다시 취급대요? 혹시 취급대요? 혹시 취급대요? 단수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요? 목수명 다 오겠죠. 자 그래서 내 학교에서 내인 요즘 한 명은 위목을 보면 학자나 재고 하다보니 다 재고했대요. 치워버렸던 것 같아요. all the fun to them 모든 가구들을 치워버렸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서? 요실에서. and hate and가 뭐랑 같이 묶어주고 있을까요? removed removed hate 두 가지로 동사 두 개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제도 맞춰줘야겠죠. hate 쓰면 안되겠죠.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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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상상의 꿀잼신상은 누구야? 전 아니에요. 무슨얘기 아니지 하하하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던데 이끌리라고 하던데 그래요 고맙다 되게 용기가 있어 아 기운이 났어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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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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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없어요 아 서진이가 착해 아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았냐? 방으로 하던데 진짜 열심히 하던데 진짜 열심히 하던데 아 근데 이게 다른 노트북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노트북이 마이크도 안 좋은지 어 운진이 너무 안 좋더라 네 아 맞아요 네 이 노트북은 진짜 안 좋은거 내가 한쪽 꺼져 써 네 그 마이크 손소리도 잘 어울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손자리 듣고 싶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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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얼굴이 있는데 왜 그러는데 이거 하잖아 그럼 원래 이게 점차만 하면 내 얼굴이 이 화면은 안 떠야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에 내 얼굴이 막 떠 아 그래요 안그랬는데 언제부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얼굴 내리고 나 그 이유 그래서 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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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테이핑할 때 스몰스케어? 정사각형이다. 디멘션 면접이죠 정사각형 면접을 테이핑할 때 어디에다? on the floor that 단계 대명사 단계 대명사에 대한 선행사는 뭡니까? 선생님과 뭐해요? 그렇죠. 디멘션스가 선행사각형이다. 물론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수열치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과거시제가 아니더라도 수열치하는 걸 공개하기 위해서 floor 때문에 리프레젠스는 안 된다고. 그렇죠. 왜? 관계대명사에 대한 전치사고를 건너뛰고 선행사를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보여주는 뭐에요? 뭘 보여준대요? 뭘 보여준대요? 공간에 공간에 어떤 정도를 보여준대요? 어떤 공간에 노예한테 제공되대요. 자 하나 물어볼께요. 뭐가 생각됐어요? 이 문장 노예한테 승객된 게 하나 없어요? 자 아까 무슨 면적이라고 했어요? 노예에게 제공된 면적이죠? 뭐가 생각되겠어요? 단계대명사에 단계대명사는 어떻게 생각되대요? 위치나 대신 승객됐겠죠? 근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런게 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이 와야 돼요? 불안정하죠? 근데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장이에요? 무슨 문장이에요? 그쵸? 돼요 안돼요? 왜 될까? 그쵸? 어플로드는 원래 사명식으로 멍화할 노력이 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데 사형식으로 쓰면 사형식으로 쓰면 뭐에요? 기사랑 제공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뭐에요? 뭐가 없는거야? 어? 그쵸? 지오가 직전목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직전목적은 어디간거야? 고마워하고 스페이스가 무슨말인지 이해 돼요? 이거는 설명해도 되겠죠? 자 어디에서 제공되는 언더쉽스 배에서 제공되는 어떤 배? 배드 배드 그쵸? 수송하는거죠 그거를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이용하는 배죠 그래서 배가 뭐에요? 수송하는거니까 트랜스포티드 쓰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된다 자 위 스트로크 트 맥게드 쓰면 되있네요 스트로봐라 본듯이예요 표정하라고 고생하라고 공부하다 얘기죠 뭐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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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쳐나가려고 막 요렇게 했다고 합니다 뭘 헤쳐나가라고 하죠? 엔타이어 파이어 엔타이어 본듯이예요 전체 어떤거 여기서 전체 얘기하면 뭘 말하는거니까? 수업시간을 말하는거죠 알겠죠 아프리카에 인들이 가는 시간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수업 우리니까 뭐야 학생들이 하는거잖아요 수업시간을 얘기하는거죠 엔타이어 파이어 수업시간을 얘기하는거죠 엔 원을 그리고 궁금해했어요 뭘 궁금해했어요 How so it could be in the position 어떻게 노애들이 뭐야 있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있었는지 그죠 같은 자세로 절발동안 절발동안 있었는지 그니까 있는 기간이 다르죠 학생들은 뭐야 수업시간만 있었는데 노애들은 몇자리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도 미국까지 거인이네요 이건 왜이래 진짜 그 때 상황을 그린 그림이 한번 본적이 있겠네요 천천히 진짜로 로만한 공간 로만한 공간에서 로개 노애들이 로맨을 운송비를 어떻게 해야 될거에요 한 번 운송할때 얼마큼 이냐 엄청 많이 데야겠지요 그래서 배의 거의 모든 부분을 노애들에 심도라는 logical 공부하는 분을 딱딱딱딱딱 붙여가지고 이만한 강의 그냥 월추 진짜 한 아무리 적게 자마자면 60정도 가져서 그 상태로 외따로만 바꾸고 그 상태로 딸려주면 바꾸고 못하겠죠 그냥 그 상태에서 이만하죽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줄어들 그러니까 서서자는 케이스도 돼요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자네는 그리고 그 노예제가 펴지된 지가 아직 60년도 안 됐어요 노예제 아니에요 노예에 대한 차별 정책이 법적으로 해지는 거예요 60년된 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남녀 모두에게 특정권을 다 주었던 지 근데 그 시대에 미국에서는 그래요 흥인들한테 제도적으로 특정권을 안 주고 버스에서 앞자리에 앉으면 쫓아내고 자 어쨌든 딴 얘기했고 아 지금 빼먹을 거 하나 있죠 미안해 또 빼먹었대 6번 문장에 있죠 during the lesson day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좀 이상했죠 내용이 왜 안됐죠 sit 하면 무슨 뜻이에요 원래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 쓰면 명사로 쓰면 자리라는 뜻이에요 동사로 쓰면 무슨 물동 할 수 있는다고 그랬어요 자동사야 타동사야 어 아니다 그게 뭐냐 타동사야 그래서 I, skill, or, 주, or, in the class 내가 주운 일은 안 치다 이렇게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 친거야 지가 안 진거야 안 치니까 뭘로 써줘야 돼요 반드시 이게 수정태로 쓰면 이거는 결국 무슨 뭐와 똑같은거에요 셋과 똑같은거에요 셋과 똑같은거에요 자 앉혀졌대요 어떻게 앉혀졌어요? 퍽과 채워진 채로 앉아졌다고 되겠죠 그 퍽 채워지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팩트 이렇게 과거분자수였죠 여기서 팩트는 뭘까요? 뭘로쓰는거죠? 팩트 어? 뭘로쓰는거에요? 기술 어? 팩트가 뭘로쓰는거에요? 과거분자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 진행 어? 진행? 승리 승리 아니 과거분자가 문법적으로 팩트가 왜 나왔냐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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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팩은 짐을 싸다 놓을 편이 아니에요 어? 그쵸? 뭐만한 체험을 모르겠어요 준서 부분이죠 뭐가 생략돼? being이 생략된 준서 부분이겠죠 원래는 팩트에 being 팩트가 되어야겠죠 어디에 in there allotted square allotted 하는 문제죠 allotted 하면 할당하나 이런 뜻이에요 allotted 하면 할당된 이런 뜻이죠 사각형이 얼마 동안 포절 duration period 기간동안 이렇게 되어있죠 이 duration period 뭘 말하는거에요? 수업시간이 많아요 아까 10번 문장 했죠 8번 문장 my highschool teacher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이 선생님은 뭘 가르치고 싶은거에요 학생들이 고려시키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뭘 가르치고 싶은거에요 그 노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봐주셨는데 그걸 지금 내가 원래한테 말로 설명하면 어때요? 느끼는거 같지만 솔직히 그렇게 큰 공간이 안되는데 이해를 수업시간 내내 수업시간 내내 수업시간 내내 이따 부탁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아 도대체 언제 끝나 나 이해를 할거 아니에요 그쵸 요즘에 이런거 학교가 학교에 시대가 좀 무서워져서 나쁜 방향은 아닙니다 난 시대가 좀 무서워져야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낙들때만 해도 너무 체벌도 심했고 진짜 좀 인권에 대해서도 특히 여학생같은경우는 성희롱같은것도 진짜 많은 상황이 있는데 많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지금도 사실 있어요 그니까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 얼마나 심했겠네 얼마나 심했겠네 그리고 아직도 지금 용인종들만 해도 좀 시골가면 심각하대 체벌도 체벌도 없고 성희롱같은거 근데 특히 체벌같은건 증거라고 증거도 없으니깐 이게 뭐 신고하려고 해도 그래도 무조건 뭐하라고요 노후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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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ella 내가 생색하게 기억하iani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휘로 나올수 있겠죠 비비드빈을 느 explo bit 존재 존재 여기 평 Gum 존재 여기 teriyla ijo gr gold 기가 이거 없으면 너에 대한, 블루어에 대한 보상편이 뭔지 찾아보자 B-U-R-U-R-R 어? 니네들 지금 한번 찾아보자 B-A-R-T-O-R-R 어, 블루어 할 때야, 프린트 B-U-B-L-U-R 믿니? 답변인데 이게 블럴리라고 이 선생님이 이런 과정을 한 이유가 뭐에요? 어 기억이 없다면? 기억해서? 기억해서? 그것 좀 정리되어서 모르겠다 주제로 더 잘 기억하게 만드는? 감정? 감정 만드는 감정 그냥 굳이 한다면 어떤 점서 자극이 학습에 미치는 영역 이 정도 되어야 되겠죠 학습에 학습 증진에 미치는 영역 또 가겠습니다 자, where starts 이건 체크로 까먹고 가니까 there is an interesting side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뭐해? 진화 과정 어떤 진화 과정? 천문학에 의해서 밝혀진 진화 과정 다시 말하면 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there is가 생략된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생략되었을 때 지금 그 뒤에 뭐 했어요? 바보 문자로 와야된다 이게 뭐야? illuminating 이런 식으로 보면 안된다 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the living organism we now see 주어동사하는게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주어동사 reason see 주어 have 다시 말하면 여기 뭐가 이거 뭐예요? 공개 공개 대동사롤로 우리가 살아있는 유리체들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뭘 가려야 되요? 뭘 가려야 되요? 그들의 구조를 가려야 되요 자, be based on be based on 뭐뭐의 기반으로 그래서 be가 빠졌으니까 공단으로 쓸 수 없겠죠? 인사의 용대로 뭘 끊어진다? 스크리티 뭐뭐의 기반하는 구조에요? 여러가지 커버 탄소 원자에 기반하는 구조를 구조 베이스드 어플도 뭘 끊어진다 이렇게 끊어진다 사실 여기는 뭐가 생각된거에요? 위치있지가 생각된거에요? 자, most biochemistry 생물화학적 이 정도 있나? 릴리우를 믿는 데야 뭐에요? no adraments no adraments 다른 뭐인듯이에요? 다른 no adraments bias basis 배라비우 어떤 기반을 말하는 거에요 기초 어떤 element으로 말하는 거겠죠? 다른 어떤 기반도 뭐한데요? 가능하지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한 뜻이에요? Any other basis is not protected. But no other basis or any other basis is not protected. 어떤 기반이 가능하지 않다고 뭐한대요? 뭐에 대해서? 그러나 Where does carbon come from from? 어디에서 이 단서가 올까 넘어갈게요. 자, orisinate, 무슨 뜻이 orisinate? 유래하답니다. 당연히 자동단답니다. 자동단이니까 이쪽으로 있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유래한대요? In the center of the stars. 뭐야, 별 중심부에 될게요. 자, where 관계 문자가 나왔죠? 왜 관계 문자가 나왔을까요? 이 문자가 어떻게 완벽하게 되죠? 이 문자가 어떻게 완벽하게 되죠? 이 수동단은 기본적으로보다 완벽한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별 중심부에서 유래한다고 되어있죠.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자, where도 완벽한 문장이라고 해서 주요동사를 찾았는데 주요동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temperature of a million something new list 있죠? 뭐예요? 쓰레기인데, 쓰레기인가 아니고 뭐예요?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는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구는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구는 뭐라고 불러요? 전사구라고 불러요? 전치사구라고 불러요? 소사구가 보통 앞으로 왔죠? 조치로 막 또 안이러ьют거예요? 악리가 Originally... dunkle... 알아야지, 알아야지 Arena 조치는 두사부고치는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컵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여기 있어야지. 나중에 너희들이 뭐하냐 카페같은 걸 알바할 수 있잖아요. 외부는 이렇게 왔어요. 기껏 주문을 받았어. 외부한테 이렇게 물어줘요. 이렇게 주고. 간부할 안하고 너무 보여요. 싸가지 없잖아요. 그래서 모이자고. 외부는 뭐라고 말하고. 정말 대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Here you are 이렇게 하죠. 도치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어요? 뭐가 대명사예요? 유가 대명사입니다. 수급강도의 온도에서 그것이 뭐한대요?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면 이 정보라고 합니다. 뭐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죠? 양성자가 정성자로 만들어지면 저의 중심부에서 인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when the star reached the end of their launch 되면 rich 하면은 타공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목적어. rich to 이렇게 굳이 알 수는 상관없어요. 목적어 와야죠. 목적어 온다는건 뭐가 온다는거야? 명사가 쓰이는 세자리 명사가 주놓고 목적어가 온다는건 뭐가 온다는거야? 바로 명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end라고 명사가 왔죠. 도달했을때 뭐에 도달했을때 그들의 목선의 끝에 도달했을때 수상에 다했을때 여쭙니다. they 뭐한대요? they explode 폭발하고 그럼 또 뭐한대요? 이 사람은 문제예요. 박스 한입께요. 눈이 뭐와 똑같은 뜻이에요? 스테왈의 것 같은 뜻이죠. 또 뭐랑 같은 뜻이에요? 스테왈의 것 스테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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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또 깨지는게 그래서 사일런디리라는 게 있어요 사일런디리라는 게 영화로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망한 작품인데 내가 제일 재미있게 했던 작품인 줄 아는가 스캐라우닛 메모리아 쪼개질 미역대기 작품에서 어 그게 진짜 재미있지 않았어 나중에 마지막 반전을 보고 막 이랬는데 그 반전이 생각이 안 나지 지형적이 너무 안좋아져서 어쨌든 뭘 이렇게 퍼뜨린데요 산소를 퍼뜨린데요 어디에다가 우주에다가 그리고 서면 위에다가 엔드가 지금 전지가 되게 느껴지고 있는데 우주할때는 우주안으로 하는거죠 펴면이 펴면 위에니까 전지가 되게 느껴지고 싶어요 자 7번 문장은 하웨이걸 접속 부담을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몇시까지요? 괜찮아요 어 뭐 해석 뒤에 해석이 쉬워서 펜프를 할거에요 자 타임 리디리트 메이트되있죠 주어동산 어떻게 됩니까? 타임 리디리트 주어동산은 안됩니다 여기서 리디리트 뭐에요? 하고 주어하고 등등 어딨어? 여기서부터 다 모아둔거에요 스윙형이 있고 타임은 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필요한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필요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뭐하는게 필요되어지는 소메인 카본이죠 그죠? 탄소를 만들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뭘 만들어요? 다른 뭐와 같죠? 이쪽이나 옥시렘 같은 뭐에 의해서 바인스탈러 스탈러는 별리트 시요 별리트 시요 별리트 시요 별리트 시요 별리트 시요 이형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거의 거의 얼마 동안 10억 의미 자 only after this immense 가야되세요 immense 의미죠? 엄청난 이 정도의 의미죠 자 only가 나오면 좀 저걸 의심해요 놓치 놓치 자 only는 놓치를 아무렇게나 다하는게 아니라 only 뒤에 뭐가 올 때 하는다고 했어요 언니 뒤에 뭐가 올 때 only 뒤에 뭐가 올 때 혹은 뭐가 올 때 의사구인 뭐요 전치사구인 또 뭐가 올 때 접촉한데 무슨 접촉한지 의사절이 올 때 의사절이 올 때 의사절이 올 때만 뭐하나 도치가 아무 언니나 막 도치하는게 아닙니다 주호동산 하려고 온 only는 막 도치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only 도치는 부사절 도치로 취급해요 부정허고 도치로 취급해요 그렇죠 부정허고 도치 어 어떻게 only가 부정허고에요 only는 한정 지어주는거에요 오직 뭐뭐한 후에 와 내가 뭐야 수업이 끝난 후에야 널 만났다 only after school 오늘 수업 전에는 만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라고 내용을 한정 지어주기 때문에 부정허고 도치로 취급해요 부정허고 도치는 어떻게 하죠 부정허고 도치로 어떤 식으로 해줘요 부정허고 도치로 운손정식을 해줘요 부정허고 도치로 운손정식을 해줘요 the building blocks of life will be 목적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또 뭐가 오래된거 커서 오래된거죠 왜 어떤 형체가 됐습니까 the building blocks of life will be 다시 말하면 the building blocks of life will be 이렇게 쓴다 안쓴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지금 only가 왔어요 여기는 또 지금 뭐가 왔어요 only가 왔어요 대는 뭐에요 대는 뭐에요 무슨 뜻이야 대는 무슨 뜻이야 대는 무슨 뜻이야 그때 그때 시간부담이다 그때 그니까 오직 그때 뭐한다 그때에서라 뭐한다 생각하기 넘겨줄 수 있다 넘겨줄 수 있다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뭐가 왔어요 행이 오고 주어가 오고 또 무슨 형태가 된거야 또 무슨 형태가 된거야 의문형태 알겠죠 이해됩니까 아 주제 뭐지 주제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핵심어가 뭐였어 하나 딱 고른다면 탄소죠 탄소가 어디서 나오는데 그냥 탄소의 기억만 해도 되죠 그냥 탄소의 기억만 해도 되죠 7번 6번 문장이 연결이랍니다 자 1번부터 the sun is the ultimate source 이제 해독이지 않습니다 자 weather weather 무슨 뜻이었죠 뭐뭐 인지하는지 이거 입구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습니다 맞아요 weather가 입구로 바꿀 수 없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weather가 어머러스였을 때 명사절인데 어머러스였을 때 명사절인데 어머러스였을 때 뭐하고 있었을 때 그걸 입구로 바꿀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우리 weather나 입구로 쓰면 뭐뭐 인지하는지라고 귀에 뭐가 붙어요 뭐뭐 인지하는지라고 뭐가 붙어요 or 다시 붙죠 근데 weather절이 너무 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어떤 형태로 해주면 whether 바로 뒤에 or not을 붙였어요 whether or not 형태로 붙여요 근데 이때는 이걸 if or not 만약에 if로 쓰면 or not 어디에 옮겨져야돼요 문장체는 뒤로 붙여요 이해 돼요? 그러니까 if라고 or not을 못쓰는게 아니라 or not은 어디에 써야돼요 문장 제일 뒤에다 whether 바로 뒤에 오르면 or not 세 번째는 whether 뒤에 후부정세를 쓸 수 있어요 whether 추구영태로 붙여요 근데 if 추구영태로 붙여요 네 번째는 지금은 다 명사절로 쓰였어요 근데 whether는 지금 여기 뭘로 쓰였어요? 명사절이에요? 추워, 금인사, 올려, 고어 끝났어요 뭐냐고 뭘 쓰냐 무사절처럼 쓰였어요 금사절로 못쓰는데 왜 못쓰일까? 금사절로 못쓰는데 왜 못쓰일까? 금사절로 못쓰는데 왜 못쓰일까?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의미가 어떻게 돼요? 다 뛰기 때문에 의미가 매매모호해지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궁극적인 에너지래요 뭐예요? 지구에 뭐이든? 뭐이든 쓰이든 넘어갈게요 또 포트 마이터 리퍼 리퍼 오워 트위퍼라는 의미죠? 선호하다 뭐하면요? 키위드로 선호하면요 뭘 써야 되죠? 좋은 기역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비교역을 선호하면요 나초피니스는 뭐하면요? 라이큰 비유하라 비유하라 라이크가 뭐예요? 뭐뭐와 같은 의미죠? 요종의 비유 표현이죠 뭐뭐 이해하는 동사입니다 비유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뭘 비유한대요? 선을 어디야 되요? 라이큰 a to b 하면 a를 b에 비유하는 뜻이에요 뭘 비유한대요? 휴크로피정 리액터도 비유한다고 했죠 자 as trimmers observe the death 됐네요 자 다이아매를 뭔들이죠? 지름이죠 그러니까 선의 지름이 뭐한데요? 선의 지름이 뭐한데요? 뭐 뭐 선의 지름이 어떻대 그쵸 지구의 것보다 뭐예요? 100배 이상만큼 크다예요 여기에서 모아야 되는 비유급이 아니라 뭐뭐 이상이라는 비유급은 어디에 쓰였어요? 여기에 쓰였어요 그리고 뭐뭐만큼 하다라고 할 때는 뭘 쓴다고 했어요? one hundred times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2배만큼 하고 이렇게 돼요 twice larger than 이렇게 횟수 세대만큼은 이렇게 횟수로 나타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a four-strophe s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거 소유격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소유격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all-strophe 뭐예요? 그렇죠 지구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표현 가능할까? 어퍼스트로피 s가 뭐뭐 의라는 지구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 지구의 지름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 가능할까? 어퍼스트로피 s가 뭐뭐 의라는 그러니까 지구의 지름이 나요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어퍼스트로피 s는 뭐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어퍼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지구의니까 the earth of the earth of the earth of the earth 쓰게 되겠죠 이건 알겠죠 그럼 이제 뭘 쳐야 돼요? 다이아메러로 써야겠죠 다이아메러로 그냥 쓰고 영혼이 좋아해 안 좋아해 왜? 뭐 읽어보고 싫어하니까 안 읽어보고 싫어하니까 그럼 뭘로 바꿔줄게요 ạ 랄어 들어 미얼리로 모두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는 에버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생각보다 뜨겁돼요 자 미얼리로 아까 했죠? 무슨 뜻이라고 보시면 나 미얼리로 아니 아니 가까이 아니라고 했죠? 아 그 사이에 까먹었죠 뭐야 거의 1,5개만큼 1,5개만큼 2,5개만큼 위딩자의 위딩자의 문제죠 위딩 어? 네 어? 너무 아네죠 여래는 서브카스 인어머스 브라이셜 인어머스 문제이죠 거대한 압력을 가지고 코어는 뭐예요? 댄스업 문제죠 위도가 높은 이런듯이요 댄스니까 더 위도가 높은인데 얼마만큼 위도가 높은 줄 43배만큼 위도가 높은 줄 그래서 몇배만큼을 얘기하니까 또 뭘 썼어요? 타임스를 썼죠 타임스, 댄스, 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보다 3배만큼이나 위도가 높은 줄 모든 탄소 중에서 위도가 가장 높은게 다이아몬드 석탄도 탄소거든요 석탄을 압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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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결혼할때 다이아몬드 엄청 궁금해요 다이아몬드도 품질이 금은 24K면 24K면 똑같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땅, 각도와 빛이 어떤지, 색이 어떤지 가치가 다 달라져요 나중에 결혼할때 꼭 공부하고 그거 하세요 와이프가 관심이 없는거야 누가 공부했어요 진짜 무슨 표보고 목표보면서 밀도하고 딱 이 정도 공부하면서 어? 그거 모르면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하는데 가치없는 다이아몬드가 비싼지 여기서 여기서 슬램은 뭐하는 뜻이죠 부딪히는거죠 뭐가 부딪히는거에요 양성자가 부딪히는거죠 그니까 뭐에요 반대지 성대 금사가 와야됩니다 여기있죠 자 주어로서 어떻게돼요 이게 주어로서 그래서 만든다고 합니다 뭐를 4개 만들 수 있겠죠 숙증으로 나올 수 있겠죠 헬룡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4개 양성자 정확하게 4개라는 것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멀리서 이런 핵중화 과정을 통해서 6번 문장 갈께요 자 왠다 핵분 그것이 일어났을때 되있죠 대신한테 하는거 뭡니까 앞에꼬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어 정확하게 4개의 양성자가 헬룡 하나를 만드는거 정확하게 왜냐면 대신 대신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헬룡 하나 틀릴 수 있다고 여기저기 어바웃 여기서 어바웃 어디있죠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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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있었죠 알고있어요 대략 몇 퍼센트 0.7% 뭐해 트로톤에 양동다에 질량의 0.7%가 뭐한대요 에너지로 바뀌면 되고 자 지금 동답 뭐로 쓰였어요 is turned into죠 자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뀌다 수동탈을 해서 a b turned into 이렇게 바뀐거거든요 이걸 말하려고 했던게 아니라 지금 동답에 뭐가 쓰였어요 동답 어 동답에 뭐가 쓰였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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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절점 주어가 뭔데 이거 이거 뭐에요 3 4 그럼 다시 말하면 퍼센테이지가 3일치 단수 지급한다 3 4 4 자 퍼센테이지는 그쵸 퍼센트는 퍼센트 스위치를 퍼센트를 가지고 할 수가 없대 뭘 가지고 해야돼 이걸 가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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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너지고 그리고 약 얼마만큼 0.525만큼 뭐한대요 그 에너지가 뭐한대요 그 날라온다고 한대요 어디로 햇빛 햇빛 햇빛이 우리의 방향으로 오는거죠 원 디렉션이 어떤 형태로 햇빛의 형태로 우리 방향으로 날라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수요일치 컴스에 대한 수요일치 뭘로 한거에요 아 그걸로 한게 안다고 했죠 그쵸 그쵸 이걸로 수요일치 음 이거 되죠 됩니까 자 됐다스 사운드 와 들리지 않댄거에요 많은 에너지를 들리지 않지만 그것이 뭐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너무 하기에 충분하다 해야죠 이상한 풍부정사 이거 다시 말하면 여기서 파워는 명대가 아니라 멀어선다 풍부정사니까 멀어선다 아하 문 풍부정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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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파워는 몰라요 동사로 쓴겁니다 파워가 동사로는 무슨 뜻이에요 전력을 공급하라 전력을 에너지를 주다 뭐에 에너지를 충분해요 모든 생명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주기로 충분하고 그리고 뭐에요 그 이상이 그 사고로 남는다 이런거 이 사실 뭐한데요 에너지 선라이터 어라이딩 할수도 있죠 주의해야 할게 선전문사같은건 동사가 아니라는거죠 동사 어디있습니까 동사가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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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뭐에요 지구에 도착하는 햇빛의 에너지는 이렇게 되어있죠 지구에 도착하는 햇빛의 에너지는 도착할거에요 수육이 도착했으니까 지구에 도착할거에요 어 다른지 말해주세요 지구에 도착할거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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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실패 한 번 뻗쳐야 하는데 저랑 enquiryOrgan이 지금 제가 지금 핸드폰이면서 저 지루님 옛날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훈이 어떻게 알죠? 여러분이 이거 한 번 걸리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가입을 때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호로돈을 보면 면면 따라요 이쪽으로 보아서 열어요 아차그러니까 뒤로 뛰어가는 상태이 엄청 하야된다. 또 헬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었다가 손톱을 입었는지 어떠냐고 상관없이 근데 선생님이 꽤 중요하잖아요. 조언이 있는데 내 입을 거야되면 손톱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손톱을 입었거든요. 근데 저한테요. 그 손톱을 입었을 때요. 너? 나야야야. 진짜 점톱을 입었을 때. 몸을 벌렀다. 일단은 일단 다랑아으면 제가 도움이 됐는데 몸이 눈이 눈으로 안到라고 말했고 그 tu이 연주로 제화하고 눈 더 그려가지고. 하악! 그건데? 안이 끌려나가고 했어. 그래서 그거 안전히 물고 아침 heloxin 전에. 저희도 서서 실시간 Das. 그리고 저희랑 6시가 안정돼 초반부터는 초반부터는 이런거 좋아 연수한 수업을 다 연수한 수업을 하던데요 연수한 수업을 다 연수한 수업을 하던데요 그래서 가끔은 미쳐볐을 때 있잖아 굴 못가잖아 한 9시까지 있어요 아 9시 한 사람 밖에서 9시 그냥 영도시 수업은 못듣고 콜라는 한 개 있어보니까 9시 넘으면 출석 수업이 안정돼서 9시까지 기다리고 들어가잖아 그때 빨리 들어가잖아 간혹 9시가 돼도 한 6시가 있어요 수업이 수업이 없었나봐 그래서 그때는 밤을 넘어가야 돼 밤을 먼저 여기가 보다 밤이 약간 성격적이고 진짜 늙기의 언덕에 있어 그래서 밤을 넘어가면 일단 언덕을 먼저 올라가야 돼 언덕이 그냥 없어야 되니까 밤떠러지 같은 느낌 그걸 먼저 올라가는 바람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고맙게 그딴 짓을 한다 싶은데 자 빨리 가자 자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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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에요? 어? 이거 또 다른거지? 야 우리 10분 늦게 시작하니까 10분만 봐봐 안 돼? 안돼요 오늘 화장실도 갔다왔잖아 화장실 해본거 갔다오는데 문 닦아보셨는데 아니 거기에 상관에 갔어요? 이거 내가 소진이나 갔다오라고 했는데 알겠어 가자 가자 자 엘더스피커 이스텍 포화잇도 있죠 엘더스피커가 뭐에요? 특지화되어지는거죠 그러니까 수동페이지가 써야되고 어? 네 네 네 네 라고 한거야? 컴포넌트 뭐지? 컴포넌트 단어 요소겠죠 자 그리고 위치의 뒤에는 이렇게 명사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에요? 하나의 위치원스까지가 위문타가 됩니다 마치 왓뒤에 뭐가 올수록 명사가 옳지 않습니다 이거야 천천히 안아가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봐야겠죠 자 이 사람들이 주어고 헤드가 뭡니까? 중사고 오덕 오덜스가 목적어 왓츠가 목적격고 왜 목적격고와 맞춰왔을까? 헤드 타협공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식이 쓰였다면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에요 알겠죠? 인위치에 왔죠? 어떻게 왜 인위치가 왔어요? 뒷문장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완전해야 됩니다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공사 관계공사는 뭐랑 형태가 똑같은거야 관계공사는 같은거죠 그래서 그 뒤에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한 문장이었고 다시 말하면 인위치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인위치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당연히 왜 이런 거 비디오테이블 웨어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개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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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사인으로 관계공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쵸? 쌤 아무것도 지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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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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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심히 했습니다. 가기가 어려워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은 것 밖에 되겠다. 아 그러냐?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개에서 무슨 뜻이에요? 관계될 명사 대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하는 걸 모르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생략 형태로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페이스가 와도 우리는 뭐예요? 문장을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페이스가 이상한가?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내면 거다 하는 걸 계속 머릿속에 받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노월드 리퍼드에서 얘기를 했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해야 돼요? 해석을 안하고 있는데? 네? 알고 있어요? 네. 교수님 설명해 주세요. 뭐 그냥 아니 시간이 없어도 내용을 알고 와야지. 뭘 얘기하는지? 지금까지 상관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 일단 노인의 언어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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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험을 한거죠.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 뭐 하려?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이야기했죠? 비디오 탭을 보게 했죠. 근데 어떤 비디오 탭이에요? 아니죠. 어떤 화자가 있어요. 화자가 뭐하는거에요. 어떤 도로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어떤 루트에요? 지도를 따라서 추적되어지는 루트를 설명하고 있는 비디오 탭을 보게 한거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리포트를 했죠. 인트로스나 이의지를 뭐한대요? 쉽다고 합니다. 뭐하는게 쉽대요. 따라가는게 쉽대요. 뭐할때? 스피커스가 뭐했을때? 스피커스가 뭐했을때? 줄였을때. 뭘 줄였어요? 불법적 복사성을 줄였을때 한다. 또 뭐했을때? 사용했을때 뭐죠? 의미상의 뭐에요? 정확성을 사용했을때 뭐한다? 뭐한다? 쉽다. 이거를 계속 캐치를 하는게 나겠죠? 쉬워지는데 뭐에 의해서 쉬워졌는지를 내용을 유의한거에요. 다시 말하면 뭐해야 된대요? 반복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게 좀 힘든게 좀 말해지는거에요. 네. 이것을 확장한 것. 상생이 설명해야만 하면 상단인 것입니다. 자, 심플한 그래머스. 지금 똑같은 얘기 나왔죠? 그리고 삼축된 그래머스와 세멘티라버레이션을 뭐한대요? 당연히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임프로그 하는게 도와주죠? 임프로그 하는게 도와주죠? 여기서 임프로그는 왜 동작을 썼을까? 테크 때문에 그렇겠죠? 체크해주시고. 근데 뭘 중단시켰는데요? 뭘 중단시켰는데요? 정확성을 중단시켰는데요. 뭐할때? 데이어트 리프로잇을때? 새로운 루트로 뭐했때? 그렸을때? 다시 만들었을때? 어떤 효율성 능력을 상상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임프로그 대조적으로 나왔다는건 뒤에 내용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가 됐겠죠? 쉽게 써도 어렵겠어요? 어려워지겠죠? 근데 뭐할때 어려워지는지 봐야겠네요? 뭐했을때 어려워진데요? 쇼투네잉. 이건 뭘로 쓰였을까? 동사공은?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죠. 주어죠. 주어죠. 동사어랬어요? 디디사님도 이렇게 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하는것이 아니라 뭘 짧게 하는거? 어? 그렇죠. 길이를 짧게 하는거지. 말하는것에 대한 길이를 짧게 하는것이 뭐야? 상상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짧게 하는것은 도움이 된다 안된다? 안된다. 뭐해? 이해하는게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해주고. nor did it. 자, 이 문법적인거 나왔죠. nor did it. 이것도 뭘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도 뭐도 아니라는거에요. 뭐도 아니다. 향상시키지 않는다라는거에요. 그래서 nor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상을 시킨다고 해서 하나 안됩니다. 어? 향상을 시킨다는게 아니라 향상을 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nor 도치도 지금 어떤 형태가 있어요? 주어동사에게 칠리 바꿔주셨습니까? 의문문의 형태로 했습니까? 주어동사가 바뀐거에요? 주어동사가 바뀐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비주하면은 어? 의문문이 주어동사가 바뀐거니. 의문문의 형태로 된거죠. 의문문의 형태로 됐습니다. 자. 자. 있을때. also. we did not find that.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접속사 레이스였죠? 그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와야되요? 주어동사가 와야되요. 어떤 주어동사? slow rate. 느린 속도가 주어고. 동사 어디있어요? 어? 어디가? 여기가. 클리치. 조심해 주시구요. 자. 근데. 도움이 안되는 것들이 또 나왔죠? 뭐가 도움이 안된대요? 느린 속도가 도움이 안되고. 또 뭐가 도움이 안되요? 과장된 의무체계가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용 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건 뭐야? 문법적인 부적성을 낮추는거고 의미의 상대와 의미의 도움이 되고. 느린 속도가 과장된 의무체계.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거? 짧게 만드는거 도움이 안됩니다. 내용 좀 이해해주시구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주어동사 목적절로 삼형식이 쓰였잖아요. 이거 오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뭐가 해주면 오형식으로 될까요? 오형식으로 바꿔주는 분도 알아야죠. 오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오형식이면 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오형식zątı 좋아하시는지는 파인에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형식이 좋은데 오형식이 큰 IT An такой 안되겠죠. 갯졸이 빠졌는데 죽어버리면 안되겠죠. 그럼 뭐가 어떻게 되요? 갯과 워즈를 없애주는 레이트가 뭐가 됩니까? 목적업가 됩니까? 그리고 헤라품뿐이 뭐가 되요? 목적형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문장이 나와도 틀린거에요? 안틀린거에요? 아 10분 하나만 더 해보면 안되냐? 안돼요. 진짜 딱 5분만 할게. 아 진짜. 제발 너무 무상하지 않냐? 그래 너무 고맙다. 이제 딱 5분만 할게요. 뒤에꺼 쉬워요. 그래도요. 이게 제일 쉬운거 중 하나에요. 설명할것도 없어요. 왼쪽이? 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왼쪽 내용 이해로 시험이 나오니까 내용 이해로 정확하게 해줘요. 내용 이해만 먼저 볼게요. 자. 와이트사이드가 왔죠. 와이트사이드가 왔다는거는 이건 뭐와 관련이 있다는거야? 당연히 그쪽이겠지. 무슨 소리야. 어? 뭐와 관련이 있다는거에요. 긍정적인것과 관련이 있다는거에요. 그쵸? 자. 그리고 와이트사이드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positive emotional state. 긍정적인것과 관련이 있어요. 내용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회복하기 위해서 큰 회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 이것들이 어떻게 왼쪽이 활성화되면은 상대적으로 뭐가 비활성화되어야 더 큰 회복이 높아지고 있어요. 오른쪽이 뭐에요? 다 내려가야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이 활성화되면 왼쪽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사법군요. 그래서 뭐에요? 무슨 표현이 있어요? related activity 있죠? related activity 뭐에요? 흥리적인 뭐에요? 활동이란거에요? 흔들려지는 뭐에요?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높아지면 그거를 정리해주는 용어가 어디있어요? 에이스 마스트리가 비대칭성이 그걸 나타납니다. 하나 두가지가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게 아니라 서로 이게 비대칭성으로 그쵸 비대칭성으로 표현해줄 수 있어요. 어 어 이거 하시게 되면 너나 마찬가지 아니 너는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안 돼 대신 원법적인 것도 되게 좋은 되게 좋은 손재라 좋아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왼쪽 오른쪽이 감정에만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가 더 있었대요. 뭐 있어요? 면역 면역체계입니다. 면역체가 있는데 면역체계 어디있어요? 이뮤시스템 펑션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것도 어때요? 왼쪽이 올라가야 면역시스템이 쳐져요. 오른쪽이 올라가야 면역시스템이 쳐져요. 왼쪽이 활성화되어야지 레프사이드로 활성화되어야지 면역시스템이 모환되어 하디티브의 상태죠. 알겠죠? 거기까지만 하고 문법적인 것들은 다음 시간에 쳐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숙제예요. 어 숙제 숙제. 얘들아 오늘 그 뭐냐 몇 가지? 16간은 안 나갔잖아요. 16간까지 그래도 빈칸 다 해오세요. 왜냐면 우리가 해석 숙제를 다 쓰는걸 안하기 때문에 빈칸은 좀 많이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복잡한다고 생각해서 빈칸은 뭐죠? 단어시험이랑 빈칸. 근데 단어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시간 지문은 17을 안하잖아요. 그쵸? 17 안나가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16과 나가고 18과는 몇 가지? 16과 없는데 3,4,3,4,3,4,4,4 그쵸? 근데 18과 지금 지문이 4개밖에 없어요. 단어시험이랑 해석 2개거든요. Plug través 죄송합니다. no Но bell teng Negro 영어 2018 20 ids eng